우리같이 했냐? 어우 진짜... 눈동적이야. 너무 눈동적이야. 머리가 너무 크다. 잘하고 있는거다. 가만히 계세요. 제가 어떻게 해봐요? 안아프게 해드리겠지. 아이고 왜 이렇게 즐긴겨. 무뎌 무뎌. 팔이 너무 무뎌구만. 살아났어야 되는데. 어디다 가나? 어디다 가나? 돌 중에 돌이 어딨냐? 수소. 수소. 수로 수석이 가는데 좋다더라. 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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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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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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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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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보시면 제가 어떻게 깔아요 누가 어떻게 까셔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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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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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게 따라오지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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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시체들 다 어디갔어 하하하하 시체 어디갔어 옆에 시체님들 구경만 하지 말고 일어나보셔유 좀 도와주세요 하하하하 일어나요 유양이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 허리를 잡아주세요 허리가 어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에요 저기 가세요 하하하하 자 하나 둘 셋 한번 당기는거에요 하하하하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신님 여기 산지인승님들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둘 셋 해주는거에요 자 준비 다시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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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린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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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시체님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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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을 드시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세 번을 드시고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로 잘생긴 미남이 할아버지를 벗어갖고는 서양땜에 데이트를 하러 가시는 거였어 이에 마음을 놓은 반이현이 이제는 대룡사 시체들의 장례를 치러줄 양으로 병풍바위를 찾아가자 아이고 실체는 간 곳이 없고 200년 묵은 산삼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산삼의 머리가 뱅강 잘려나는 아쉬웠다 이제는 이제 하늘에 간사의 전라고 이 200년 묵은 산삼을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군 절씨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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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었던 내 얻었어 산삼새 산삼새 마지막 한 주일 오느라 고생 많은 또랑상대님 모심하려고 심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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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사람들아 아무도 하기를 두려워 말아 나를 날라 길러주신 그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상사람 모두가 활성 조사가 될 것이다 잘한다